아 확실히 디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점이 크네요. 이야 고민되네 이거. 거의 뭐 산 넘어 산이네. 이제 그래프가. 차라리 이 가격이면 그냥 2테라짜리 디렘 있는 걸로 무조건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풀스5의 디렘 디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OER 게임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NVMe SSD인데요. 보통 이걸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은 플레이스테이션5 되나 안 되나인데 일단 얘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딱 보면은 이건 풀스5에 지원 된다 안 된다. 한 방에 아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은 짜잔 무려 4테라 제품입니다. 무려 4테라. 파티를 해서 이 4테라가 22만 원인가 구입했거든요. 제가 4테라짜리 SSD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디렘도 없고요. 아마 QLC로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모든 게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4테라. 와. 특별한 건 없습니다. SSD 설명서. SSD 설명서 필요 없죠? 그리고 무려 4테라. 오. 이게 볼트도 들어가 있네. M.2. 하하. 4000GB. PC 한 번 꼽아 볼게요. 자. 지금 P3를 연결했고요. 3.63테라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3.63테라바이트. 일단 속도 테스트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PCI Express 3 치고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죠? 그렇지만 QLC에 디렘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복사를 또 한 번 해봐야 되겠죠? 35GB짜리 파일입니다. 한 번 복사해 볼게요. 우와. 2.28GB. 2.2GB 때. 2.2GB 때가 쫙 계속 나와요. 2.2GB. 2.3GB 때가 쭉 나오네요. 오. 괜찮다.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보면은. 아. 역시 P5 플러스가 빠르긴 합니다. 거의 3GB나 나오네요. 자. 이제 더티 테스트도 한 번 해봐야죠?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 번 해보고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00까지 속도 잘 나오고 자. 지금 보시면은 약 1TB 정도가 채워졌는데 우측 보이세요? 전체가 파란색이었다가 순식간에 아래쪽으로 확 떨어진 거 속도가 확 떨어진 거 보이시죠? 71.3%에서 갑자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100도 안 되는 속도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PC에 꼽아놨기 때문에 PC 시스템에서 땡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나마 속도가 들쑥날쑥하는 거고 그 외에 외장으로 쓴다든지 혼자 쓰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순간부터 해서 이제 복사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자. 보이시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거의 하드 속도? HDD 속도? 아니 그보다 낮은 메모... 좀 빠른 메모리 카드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정말 SSD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 이게 D램 리스가 가진 단점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런 속도가 나온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조금 다시 시스템에서 뭔가를 줘서 이렇게 속도가 올라갔다가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파일이 457개, 폴더 136개, 94.2기가 짜리입니다. 이걸 한 번 복사해 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날지 속도가... 이런 것들은 워낙 파일이 많다 보니까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D램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확 떨어지네요. 속도가... 말이 SSD지 거의... 하드인데요. 올라간다. 속도 올라간다. 다시 내려간다. 잠깐 취소하고 어... 거의... 거의 풀로 차있는... 이제... 지금... 잠깐 취소하고 지금 거의 풀로 차있는 P5 플러스거든요. 얘는 TLC의 D램도 있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한 번 복사를 해 볼게요. 속도가... 야금야금야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400대에서 지금 고정이 돼 있습니다. 480대 안정적으로 지금 480대에서 쭉 가네요. 490대에서 확실히 D램 믿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점이 크네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거의... 뭐... 내려오질 않습니다. 삭제도 빠르고요. 다시 P3에다가 다시 복사해 볼게요. 이야... 고민되네 이거... 이거... 거의 뭐... 산 넘어 산이네. 이제 그래프가... 이것도 뭐... 더 이상 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D램 니스 NVMe SSD 구입을 처음 해봤거든요. 항상 많은 분들이 D램 니스는 절대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때문에 구입을 했지만 차라리 이 가격이면 그냥 2테라짜리 D램 있는 걸로 무조건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괜찮다 그러시면은 계속 자주 복사하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오랫도록 깔아놓고 쓸 그런 게임들을 깔아놓고 잘 안 쉬울 것들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하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플스5에 D램 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안녕 뒤 и т Kazoo أو 저녁 Warriors 330 지금 MR Boh horse 와